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중학 프리미엄 입시 강사 윤윤구입니다 2023학년도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경기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선택한다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건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정기고등학교는 대체로 1학기 말, 2학기 중순 정도에서 대부분 8월 말이니까 2학기 초 아니면 2학기 중순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후기고등학교는 2학기 말에 결정하는 방법 시기상으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기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체능, 체육계,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정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이렇게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리고 특성화고 그러니까 정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후기고등학교는 크게 덩어리 자체가 3개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정기에도 있고 후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는 외고 국제고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큰 덩어리 중에 하나 자유령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 그 안에 자공고 자유령으로 이야기를 하는 공익고등학교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큰 덩어리는 3개로 이루어진다 외고 국제고 특목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일반고 자공고 이렇게 묶어진다 전기고등학교 전체에서 그러니까 과고, 마이스터고, 예술고등학교, 체육교회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체에서 하나만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를 지원하는 걸 이중지원이라고 하고 이중지원은 탈락 대상이거든요 이중지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중지원의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스터고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기학교에 대한 불합격 학생들은 전기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학교에 원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모집 불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지역에 평준화지역 일반고, 자공고 포함합니다 자공고도 똑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학군별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모집 정원 만큼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고등학교에 2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2000명에 해당되는 인원을 중학교 내신 성적 석차백분위를 가지고 2000명을 먼저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내신은 200점 만점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교과활동 상황이 150점 만점이고요 2학년 60점, 3학년 60점, 그리고 예체인 30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결 상황 20점, 봉사활동 20점, 그리고 학교활동 실적 10점 이렇게 해서 2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교과는 3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를 반영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비교과 활동은 3학년 10월 말까지의 활동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평준화지역 일반고, 자공고로 포함한 형태가 사용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 배정 방식을 보면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향,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학구는 선복수 지원 후 추천 배정입니다 선복수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복수의 고등학교를 순서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망순위에 따라서 추천 방식으로 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준화지역 일반계 모집 정원만큼 선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개 고등학교 2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석차 100분위를 가지고 2000명을 선발하고 난 뒤에 학군내의 배정을 위해서 지망순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내의 배정을 위해서 지망순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군내의 배정 그리고 구역내 배정 이렇게 두 가지에 따라서 지망순위를 받아서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학군, 구역내 배정 이게 또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학군내 배정은 1단계이고요 지망순위에 반영해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학군내 배정 비율은 대체로 수원, 성남 그리고 안양권 쭉 보시면 여기 비율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단계 배정을 하는 학군내 배정은 수원지역은 정원의 50%를 학군내 배정으로 선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부천지역은 100%, 광명 100%, 의정부는 100% 1단계 배정으로 학군내 배정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군내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5개의 지망순위를 씁니다 1, 2, 3, 4, 5 지망이 쓰겠죠 그렇죠? 근데 5개의 지망순위를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내가 1지망에 쓴 학교를 붙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1지망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면 2지망으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이건 추천 배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에서 평준화 학군 지원자들은 1지망에는 무조건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적게 돼 있는 거예요 1지망에 특목고, 자사고를 적고 2지망부터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목고, 외고, 국제고요 후기 일반고에 대한 이야기니까 후기에 있는 특목고인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평준화 고등학교에서는 4개의 학교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안 쓸 겁니다 라고 하면 평준화 지역의 학군 내에 5개 학교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 내 배정입니다 이건 1단계 배정이 끝나고 난 뒤에 2단계 배정을 하는 거예요 1단계 배정은 학군 내 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배정의 비율에 따라서 50%냐 60%냐 40%냐 100%냐 요렇게 나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군내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군 구역 내 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수원은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수원 북부, 수원 남부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전체 고등학교에서 희망받기를 원하는 학교로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1구역, 2구역 내에서요 성남은 수정구, 중원구가 1구역이고요 분당구가 2구역이고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안양권,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구역이 되겠죠? 그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자기 희망하는 순서대로 적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부천, 광명, 의정부는 100%였다 그죠? 앞에 1순위 학군배정이 100%여서 그 말이 뭐냐면 단일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역 자체가 부천시를 하나의 구역, 광명시 그리고 의정부시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군내 배정으로 끝나는 거고요 여기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 넓기 때문에 구역을 나누어서 다시 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학군내 배정, 2단계 구역내 배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 자기가 원하는 희망 고등학교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조금 독특한 케이스가 되는데 고교의 배정 출발점을 보시면 간격수 7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등학교의 배정 출발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고등학교에 있다면 출발점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 A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배정 출발점이 3.3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3에 배정 간격이 7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0, 17, 24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석차순으로 쭉 놓고 난 다음에 배정이 된다라는 지망순으로 쓴 거에 따라서 쭉 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면 마찬가지요 출발점이 5에요 그러면 1, 2, 3, 4, 5 다섯 번째 학생부터 10 그 다음에 간격수가 10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배정 5, 그 다음에 15, 25 10의 간격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은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자공고를 둘 다 포함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경기도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면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장이 전형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교육감이 선발을 하는 거고요 교육감이 배정, 교육감이 뭔가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배정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장 전형 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입학 전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학 전형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평준화 지역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추천 입학제가 가능한데 이건 경기 지역에 조금 독특한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일반 특성화 고와 일반고 특성화 학과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하나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셨던 옛날에 공고, 상고 뭐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분류되었던 고등학교들인데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두 가지의 유형이 형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우리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우리는 뭐 인터넷 고등학교입니다 뭐 디자인 고등학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성화 되어진 고등학교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일반고인데 그 중에서 특성화가 되어진 학과를, 반을, 학과를 유지하는 그런 학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입학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하게 됩니다 전형 방법은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장 전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장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별로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신 성적 외에도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경기 지역에서는 교과 성적이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반영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반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중요하죠 특성화고는 대부분 다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그 개별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영역의 인재를 선발하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실기, 면접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개별 고등학교의 전형 선발, 전형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령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자유령 사립고등학교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 1단계 전형에서는 모집 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발하게 됩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는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유령 사립고에서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자유령 사립고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다 반영하고 성취도 수준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학생별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접할 때 교과학습 발단을 포함해서 평가 내용이 들어가는 거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및 출결 점수 외에 기타 점수를 반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유령 사립고등학교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두 가지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구요 이 두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 외고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반영되어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이 대체로 요즘에는 1단계 통과하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중학교 영어성적만 반영합니다 어떤 걸 반영하는데요? 2학년, 3학년, 4개 학기 영어성적 환산점수를 반영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내신 성적을 160점 반영하고요 출결은 감점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정원의 1.5에서 2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 선발하고 나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의 내용 그리고 학생부의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취도별 환산점수를 보니까 A 40점, B 36, 32, 28, 24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C부터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대부분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성적 A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출결은 감점이 거의 없어요 감점되는 학생들이 잘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하면 이렇게 합격생들을 쭉 봤는데 어쨌든 미인정결석이 있다는 이야기는 외고 국제고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별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점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 꿈과 끼어 영역입니다 내가 자기주도 학습에 어떻게 하느냐 지원 동기가 뭐니, 진로 계획이 뭐니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중학교 때 그리고 인성 영역, 핵심 인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핵심 인성, 배려 나눔, 배려 나눔과 같은 형태의 인성들이 중학교 학생부에서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걸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런 것들을 쓰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그걸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역시 학교장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3학년 1학기, 학기 말까지만 반영합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정기고등학교니까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결, 봉사, 학교활동 성적은 3학년 9월 말까지를 반영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사실은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긴 하지만 이 비율이 절대적으로 좀 높지는 않거든요 그 마이스터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걸 좀 매우 중요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경기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탐방을 보시래요 여러분의 정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하는게